오늘 와이뉴스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 질문 때문에 후끈했다면서요. 지금 2기 내각 청문회에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왜 청문회 단골 쟁점이 됐을까?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인사청문회마다 이 질문이 나거나 왜 단골이 됐냐? 그래요. 장관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5.16 쿠데타 질문만 들어가면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명쾌하게 답변한 사람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후보 중에 제가 세 사람 쿠데타라고 딱 명백히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 누구입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임명이 됐으니까 세 사람만 똑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쿠데타라고 단정하게 얘기했고 나머지는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나도 동의한다든가 아니면 답변하기 어렵다거나 피해가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헌법학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는 5.16이 쿠데타라고 해놓고 질문을 하니까 끝까지 쿠데타라는 단어를 자신의 입에는 담지 않았어요.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1기 내각에서도 마찬가지 상황들 벌어졌었죠. 1기 내각 사실 6.1제 통일부 장관 조연선 여성부 장관 지금은 청와대 정무수석인데 깊은 공부가 안 돼서 답변 못한다. 심지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한계환 법무부 장관 정원 국무총리는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 이렇게 비껴가게 됐고요. 비싼 양상입니다. 왜 이렇게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거 왜 이런 건가 이분들 다 교과서대로 공부 잘하셔서 학교 가신 분들인데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청와대에 취침이 있어서 그런 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설마요. 그래서 실제 청문회를 거쳤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청문회 하기 전에 혹시 청와대에서 5.16 유신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라는 지침이 있냐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전혀 없다. 해당 기관에서 총리 후보자나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답변을 참고 삼아서 모범 답안을 만드는 정도지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답변하라 그런 게 없다. 지침이 있다면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답변이 일관될 텐데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한결같이 교과서에서도 분명히 쿠데타라고 돼 있는 5.16에 대해서 그렇게 될 답변들이 어정쩡한 겁니까 왜 제가 다각도로 취재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로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다. 알아서 살핀다. 이게 가장 많은 분석인데요. 알아서 긴다 이건가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맹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다. 최정치 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은 공직 후보자들이 쿠데타라고 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불충 내지는 불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보다는 인사청문회의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불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걸로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게 용인대 최창렬 교수도 청문회에서 논란을 많이 빚는 후보일수록 애매하게 답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명권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박근혜 의원도 함량 미달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일수록 임명권자밖에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분석을 하고요. 지금까지 쭉 통계를 내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군요. 세 번째는 권력 맞춤형 지식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권력 맞춤형이에요? 김태일 영남대 정의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사실보다는 자리를 주는 사람이나 용역 발주자의 의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인의 특징이다. 대학에서 연구 같은 거 할 때 어디서 용역 줬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자신을 지명한 사람의 눈길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용역을 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걸 살펴서 답변을 내다 보니까 그런 맞춤형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다. 진짜 열심히 정의를 찾아서 진실 탐구하는 교수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참 속상하겠어요. 몇몇이 이제 먹칠하는 거잖아요. 다들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들이. 네 번째 의도는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거다. 네 번째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애매하게 된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면 곤혹스럽잖아요. 인마 세간에 이른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역사적 논란을 일으키면 좀 어찌보면 대통령이 눈치도 보는 측면에 있지만 좀 떳떳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적으로 뭔가가 틀리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역사인식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걸 답변을 애매하게 하면 그 질의가 공방이 꽤 길게 가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나올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5.16이나 유신 문제를 가지고 애매하게 답변하고 버티면 한나절은 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인사정례 하루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는 좀 충격적인 이유네요.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5.16이 쿠데타라는 거는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미 끝난 얘기예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혁명이냐 쿠데타냐의 구분은 결과나 추후 평가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발생이나 진행 형태에 따른 분석인 겁니다. 5.16 쿠데타는 박정희 소장이 당시에 군인들을 이끌고 국민들이 투표를 뽑은 국회를 강제 해산시켰고요. 헌법이 없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2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이게 군사력을 가지고 진행 과정으로서 맹벽한 쿠데타인 거고요. 헌법 재판소가 세 차례 대법원도 2011년에 분명하게 5.16을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역사회공도란이 심했던 교학사 교과서에조차 5.16 군사정변은 헌정을 중다시킨 쿠데타였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학사 교과서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어정쩡하게 다들 배울만큼 배우신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느냐. 오늘 이제 그건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 이 5.16 쿠데타가 이 청문회 단골 쟁점이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해 주시고 끝내야죠. 왜 이 얘기는 꼭 묻는 거예요? 저도 참 야당의 핵심 관계자에게 솔직한 답변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보니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방한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다. 야당도 있다. 질문하는데. 네. 그리고 공직 후보자들이 난처해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서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측면도 있고 장관 후보자들이 난처해하는 걸 보면서 즐기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신껏 답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소신껏 확실하게 명백하게 하면 금방 넘어갈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명백한 객관적 사실조차도 소신껏 답변 못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냐. 소신껏 정책을 할 수 있겠냐. 이걸 보겠다는 것이고. 그걸 보는 기준으로 이 질문을 항상.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계속 시도하기 때문이다. 최정치 민주연합의 최대성 의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외침을 계속하냐 이를 물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왜곡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마저 왜곡하려 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어쨌건 이게 야당의 질문이 의도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 후보자들이 당당하게 쿠데타이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답변한다면 더 이상 논란은 일지 않을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제 청문회 보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질문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한 흰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Y뉴스 프로가 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늦고 있습니다.